오늘 미국 증시의 양대 관심사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였습니다. 실제로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2.9%를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하락폭을 미국 증시가 대부분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진은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반전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증시 이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미 증시에서 아까 이렇게 탑뉴스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4가지 재료가 있었죠. 장 초반에 부담해졌던 것이 미계약 시장 계절 전에 발표했던 독일의 경제성장률 2분기에 되겠는데요. 독일의 경제성장에서 저도 두 자리 때 마이너스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1% 이렇게 장 초반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한 10시경에 발표했던 미국의 2분기 석포치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에 미국의 기업들의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애플과 그 다음에 아마존 또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됐고요. 또 뭐니뭐니 뜻하지 않은 뉴스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선거 결과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에서 11월 3일에 예정돼 있는 대선도 연기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증시의 4가지 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모델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32.9% 이렇게 돼서 예상치보다는 높았죠. 그래서 그로스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는 너무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니까 한데요. 잠시 한번 이게 75년 만에 이렇게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낮은 가장 낮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는 곧 경제학 공부하셨으니까 지금의 소득, 국민소득 통계가 사실 누구에서 발견됐냐면 경제를 종합할 때 가장 경기가 어려웠을 때가 1930년대 대광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가 그때는 자위방위 원칙을 하다가 국가가 관정하다 보니까 국가가 종합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종합적인 지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사이먼 코츄네츠구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통계를 1930년대에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곧바로 이렇게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적용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7년서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무배에서 발표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인에서 발표합니다는 상무가 적용한 일으로 사실 지금 하다 보니까 첫 GDP 성장률을 미국의 GMP죠. 그때 당시에는 1990년대에는 GDP 성장률을 바꾼 거고 국민소득 통계에 의해서 했던 것이 천구백사십칠 년이거든요. 그때를 때려보면 사실 칠십오 년 만에 나오겠죠. 그래서 칠십삼 년 만에 나오겠죠. 그래서 칠십삼 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 통계가 나온 이래로 GMP라든가 GDP 성장률이 나으리로 이번에 마이너스 삼십이 점 구 프로는 가장 낮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경제 발표할 때 이 GDP 성장률이 가장 낮다 보니까 충격이 됐었죠. 그래서 독일 성장률과 함께 겹쳐가지고 한때는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54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부 회복되면서 마감은 한 220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장마감은 역시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업대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걸 반영해서. 다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자 이제는 이제 관심이 됐던 이 분기 성장률 소포체가 발표됐고 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해가지고 이제 기술체 상징적인 이러한 실적들이 다 발표됐죠. 물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관심이 됐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보다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S&P가 이렇게 1년 이내 3,500까지 도달할 것이다. 지금 수치가 여기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3,246입니다는 3,500까지 도달할 것이다 하는 낙관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는 어떤 기관일까 상당히 중립적 기관입니다. 낙관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청자분이 앞으로 주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참조가 되실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궁금했던 게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들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어떻게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까? 경기가 기업들의 실적을 또 경기를 반영하는 게 주가가 실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도 그래야 마이너스 30%가 떨어져 73년에 최저치 떨어져 주가는 폭락해야 된데도 불구하고 왜 정작 GDP 성장이 발표되고 다우전스가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낙상 상승을 돌았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항상 2분기 성장률은 낮게 기업들의 실적이 낮게 한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을 것이냐 하는데요.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마이너스 32.9%로 쥐는 예상치 마이너스 34.7%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로스 서프라이스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이 절대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저점이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마이너스 32.9%로 골이 깊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에 3분기 성장률은 분명히 플러스로 나오겠죠. 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통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통계에서 골이 깊어지니까 분모가 아주 깊게 떨어졌으니까. 분모가 낮아지는 거죠. 다음에서 이렇게 분자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경계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분기가 경계저점이다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경기는 좀 성장률이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았냐. 그러면 주가는 플러스 0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 관심이 되는 것이 2분기 성장률이고 발표됐으니까. 자 그러면 3분기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의 경기 논쟁이죠. 그래서 올해 코로나 직후에 3월에 경기에 대해서 1차 논쟁이 있었을 때 그때는 루빈이 수직 절벽형. 대광보다 더 어렵다 수직 절벽형으로 떨어진다. 번윙키는 V형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시간이 같고 좀 직계 5월에 있습니다로 로켓형으로 발달할 것이다 로켓형인데요. 지금은 2차 논쟁 2분기 성장률 이후에 2분기 경기 논쟁이 2차 논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관론도 지금 이제 경기가 3분기 경제 성장률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32.9%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하는 비관론이 W자형. 그럼 I자형보다는 약간 좀 비관론이 완화됐죠. 그리고 경제에서 보면 낙관론은 V자형과 U자형 이렇게 시각에서 2차 논쟁에서 보면 극단적 시각, I자형 같은 극단적 비관론은 없어진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발표 이렇게 보면 아마존과 애플 오늘 좋게 나왔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71%가 예상치는 낙회 잡혔습니다는 실적치는 다 높았죠. 그것을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연일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됐던 대부분 다 주요 기업들인데요. 나머지 기업들이야 뭐 오블딱 조물딱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까지 이렇게 보면 이번에 아마존과 애플을 이렇게 얘기해서 예상치는 낮아졌습니다만 실적치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71%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이렇게 버티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 GDP 성장률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은 앞으로 좀 증시 암난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중요한 의미냐 하면 지금의 장세가 어떤 장세냐 경기냐는가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는 장세냐 아니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인컷께서는 최근에 방송을 맡았습니다. 그 직전서부터 이후서부터 코로나 직후에 시청자분이랑 같이 지금까지 드라마틱하게 전개됐던 미국의 장세를 한번 구별해봤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문제가 국제사회 시장에 월가에서 영향을 미칠 때가 2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나는 이때 한국의 확진자 수를 굉장히 게임 체인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면서 그때 사실 위험자산을 버리고 안정자산을 선택해서 미국의 그 주가라든가 한국의 주가 세 개 주가 한순간에 붕괴됐던 삼월 중순까지 모습은 이때는 리스크 장소이다. 자 무슨 리스크 장소 노바디 노 어스리 리스크 장소이다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그게 코로나 장소에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떨어졌죠. 우리 코스피지 수도 이천이백 대에서 천삼백오십삼까지 한순간에 떨어지고 미국의 다우전 스티저 삼만 포인트 육박하다가 결국 만팔천 오백까지 한순간에 한 달 만에 떨어졌던 프레쉬 크래쉬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리스크 장소이다. 근데 그 이후에는 자 삼월 임시회의 패드가 임시회를 거쳐서 모든 거 내내겠다 돈 다 풀어주겠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한 오십 퍼센트 오십 퍼센트가 올랐죠. 이게 유동성 장세다. 근데 지금은 뉴욕 경제활동이 재개돼. 이게 이제 뉴욕 경제활동 재개가 상징적으로 코로나가 떨어졌다가 붙이는 경제활동이 브렉다운, 그레이트 브렉다운 해서 경제됐다가 붙이는 역할에서 가장 최대 피해직이 뉴욕이니까 뉴욕이 경제활동 재개가 5월 10월이었으니까 그때의 의사부터는 경제활동 재개됐으니까 펀드멘탈 장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펀드멘탈 장소는 뭐냐 마크로사이드의 경제, 경기, 지득이 성장률, 마크로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7월 2기설에 바탕이 됐던 것이 2분기는 가장 최대 피해직이다. 경기 안 좋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안 좋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7월 2기설에 제기했던 사람은 이 최대 피해직의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되면 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7월 2기설 근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크로사이드는 경기 저점이 통과하느냐 문제. 그 다음에 예상치가 안 좋다 해도 실적치가 좋으냐. 그러면 이것이 성장 측면에서는 고용정책 기업들의 실적이 그보다 예상치는 낮았지만 실적이 더 안 좋다 하면 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샥 임플리먼트 샥 어닝 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까지 발표되는 것이 71%가 예상치를 다 웃돌았으니까. 지금 미국의 정시라든가 세계정지가 좋은 배경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7월 마지막 날이 벌써 왔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2분기 성장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제기됐던 7월 2기설 상당히 좀 허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3월 2기설 사실 그때 우리 주가가 1453에서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다우전스가 18500일 때 만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그 위에 그런 예측이 나왔습니다라는 주가는 50% 올랐죠. 그런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확인되는 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달 7월 2기설 이게 나왔었더죠. 그럼 이제 한번 지금까지 7월 2기설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하루 남았죠. 30일이니까 하루 남았죠. 대체로 7월 달이 다 갔죠.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2기설들은 주가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아주 이게 가짜 거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의 변 걱정은 3월 23일에서 6월 말까지 다우 38% 많이 올랐죠. 상해가 12% 해서 이렇게 올랐죠. 전반적으로 세계정시 이렇게 보면 상해 지수가 가장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도 11% 왔습니다. 근데 7월 2기설이 제기됐던 6월 달에서부터 제기됐었죠. 이게 문제 7월 1일서부터 지금 7월 20일 요게 7월 30일까지 수치인데 20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계산한 겁니다. 7월 30일까지요. 30일까지 오 원짜렷 7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 고치겠습니다. 근데 7월 30일까지 이렇게 보면 다우가 2% 올라갔습니다. 2% 상해 지수가 어제까지 10% 올라갔습니다. 7월 중에 7월 중에 그래서 7월 2기설이 가짜 허구다. 이게 뭘까 해서 공식적인 판명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또 3월 2기설도 아니고 7월 2기설도 허구로 돌아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시정자라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또 9월 2기설 또 추석 전에서 위기설이다 해서 추석 위기설 이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2기설 7월 2기설 거짓 그러면 9월 2기설 또 추석 위기설 아마 전행 거도 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이게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이제 지금부터 전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7월 위기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S&P 500 지수가 1년 안에 3,500 간다. 앞서서 이제 크레딧스 스위스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제 조지스로에서의 자기암식 가설 그래프 가지고 오늘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프도 한번 붙여주시켜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먼저 떨어졌죠. 그죠? 주가가 먼저 떨어져서 3월 중수까지 주가가 1,453까지 폭락해버렸죠. 이제 그 파란 선이 먼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지금 이제 2분기에 경기 저점해서 경기가 뒤늦게 떨어졌죠. 미국이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 32.9%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빨간 선은 경기. 근데 이제 그 경기에 떨어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올랐었죠. 3월 중수부터. 그래서 A 위치에서 지금 뭐냐. 맴돌이 국면이다. 자 근데 맴돌이가 왜 그러냐. 그러면 경제성장면 떨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가 너무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자 이때 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퍼로. 기업들의 실적 안 좋아졌는데 주가는 유동성에서 딱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퍼가 뭐냐. 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주가 나누기 기업들의 실적인데. 자 분자는 주가는 올라가고 분모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됐으니까 퍼는 뭐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무려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1633. 그게 뭐 전액커의 PR이. 전액커 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십니까? 한번 그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15만 9천 5백 원까지 가다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틀 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나라의 퍼가 이백 배입니다 이백 배. 테슬라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됐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때 필요한 것이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경기 경기가 좀 받쳐주느냐 받쳐주면 낙건제 심리가 다시 붙는 거죠. 받쳐주지 못하면 그 길이 폭락하는 거죠. 7월 2기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32초 빨라졌지만 예상치보다 좋다. 경기는 저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뭐냐 기업들의 실적도 2분기가 71%가 어쨌거나 워닝 서프라이스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맴돌이 국면학과에서 이게 뭐냐 실적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고 받쳐주면 심리가 되면서 낙관적으로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이제는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또 가장 비교해서 마이크로사이드의 상징성이 높았던 아마존과 애플이 사실 워닝 서프라이스 교육화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지지 못한 상황에서 거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심점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지금 2차 낙관론에서 신중한,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크레딧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S&P 기준으로 지금 S&P 지수 기수가 3,200인데 앞으로 1년 이내 3,500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떠져 있으니까 붙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가 빨리 회복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발병지이자 그다음에 코로나 통제가 가장 잘 돼 있고 경제활동이 가장 빨리 갔던 게 중국 경제죠. 그래서 중국 경제, 아시겠습니다는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1분기의 마이너스 6.8%에서 2분기 성장률이 3.2% 마이너스 6.8%에서 2분기의 3.2% 플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V자형 반등이죠, V자형.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빨리 했던 중국 경제가 이렇게 V자형으로 가니까 나머지 경제활동에 뒤따라가는 국가들도 중국 경제에 이렇게 성장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은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속속 발표되고 있은다는 2분기에 보면 다른 국가들은 경제활동이 대부분 다 4월달, 5월달 됐으니까 사실 4월달, 5월달은 굉장히 2분기 중에서도 안 좋고 경제활동이 재개 이후에 6월달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경기 모습에서 보면 지금 뭐냐, 7월 마지막이지만 6월달의 월별 지표를 보면 같은 2분기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 경제활동 시기가 대부분 다 5월 전후에서 했으니까 경제활동 재개되지 않았던 4월달은 굉장히 월별 지표가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재개가 되는 6월달이면 좋다 그런 거다. 그럼 5월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제조업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MI 지표죠. 전부 시청자로는 개선됐죠. 나머지 중국과 미국은 점검해드렸으니까 나머지 국가를 보겠습니다. 유로전, 5월달 PMI, 39.4에서 6월달 47. 그다음에 일본도 38에서 40. 한국도 어찌됐던 41에서 43. 점점점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향후의, 향후의 이런 회복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 EA의 미국 증시는 미국만 영향받는 게 글로벌 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경기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다른 국가들도 속속 경제활동 시기에 따라서 재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위기설은 그대로 좀 썰에 그치게 됐지만 앞으로 경기와 증시의 앞날은 코로나 변수를 좀 지켜봐야겠죠. 네. 사실 이 문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 증가하면 한국이 증가하고 다른 국가가 증가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중국이 줄어들고 한국이 줄어들고 미국도 줄어들고 이렇게 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전형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리프리 팩트 잔물결 효과 호수에서 돌을 확 던지면 이게 퍼져나가는 요런 리프리 팩트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역시 경기적 측면에서는 어제 이렇게 파월 의장도 결국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 경기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갔던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리프리 팩트 그다음에 사실 그 워드 프리 팩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확실하게 뭐냐 지금 통제가 잡혔죠. 네. 그래서 한 자리대로 이렇게 되니까 뭐 통계 조작 문제다 이 게인하지만 확실히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확진자 수 확진자 수 코로나 문제에서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분위기거든요. 마지막 이렇게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자 미국의 백신이 개발된다면 코스트 문제가 지금 결정되거든요. 네. 미국은 혜택을 주고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은 높게 하겠다 하는 뉴스를 보셨죠. 그러면 백신에 대해서 벌써부터 상업용 가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백신에 대해서 저렴하게 주고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높게 준다 하는 것이 미국 내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상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상업용에서 프라이싱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면에서 뒤지고 있는데요. 경합 지역에서 조차도 트럼프의 우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금 바이든한테 지금 경합 단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대선 연기설까지 나오는 이런 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법상으로 보면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짜 뉴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막판에 십일 월 삼일 앞두고 뭐로 인해서 바이든 후보를 지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또 월가세 일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문제를 개발해서 그때 당시에 뭐냐 대선 직전에 뭐 시월달보다는 구월달 정도의 백신을 그냥 전폭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시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역시 이 문제도 지금의 우리가 그런 그 월가의 내부에 있긴 얘기네 하지만 화이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임상 결과가. 계속해서 됐습니다는 과거 삼월달 사월달 오월달 이때는 백신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가 최근에 임상 결과가 일상 이상 삼상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 뉴스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 월가 내부에 그렇게 놔두는 설이 그렇게 허황된 설만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백신 개발 문제 백신 개발 문제 이제는 치료제에서 백신 쪽이거든요. 백신 쪽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가 들린다 하는 측면도 이 좋은 정점을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이렇게 월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7월 위기설에 시달렸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9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의 성장률과 실적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3월달이 가장 안 좋았죠. 네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큰 기회였었죠. 50% 올라갔으니까 대단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었죠.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많이 올라간 게 이건 이제 많이 올라간 게 불안하니까 지금 앞으로 경기상에서 불투명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 각도를 이렇게 해서 지금 미리 반영하는 주가 모습이 그렇습니다만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지킬 것이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은 좀 털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이익이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좀 차이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작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라든가 기복이 있겠습니다는 계속해서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이고 어차피 국가의 중앙은행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를 개선시키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모 회장한테 그럴 거예요. 왜 어려운 것만 따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얻을수록 최고 통수권자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회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돈 풀지 않습니까? 왜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최악이다.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돈 풀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돈 푸는 위험 요인이죠. 근데 이제 보면 새로운 요인과 구인이 있을 때는 항상 뭐냐? 새로운 요인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앵커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방송을 오랫동안 해서 전 앵커가 같이 이렇게 방송을 잘한다고 해도 새로운 앵커가 다시 전 앵커가 교체되면 새로운 앵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그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돼서 죽고 50% 이상 올라왔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는 계속해서 보니까 경기 여부,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 추세, 미리 대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의 아마존과 애플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크라우드, 그 다음에 온로드, 리모트, 그 다음에 온라인 스트리밍, 네트워크, 5G, AI 이런 것은 이번에 코리안과 관계없죠. 이게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이런 것은 중장교로 사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코로나 문제에서 밑에 계층이 더 두쳐졌으니까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먹고 자는 거. 소위 인구 피라미드의 중산층 밑에 하는 와트모브 피라미드에서 BOP, 이 사람들은 뭐냐? 먹는 거죠. 먹는 거. 이렇게 해서 표시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대상 그룹의 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CJ 주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주사.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추세용과 관련, 코로나가 사실 추세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매지퍼시플러가 있다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7월 위기설에 대한 자세한 진단과 함께, 그리고 실적과 지금 이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시점에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 고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